안녕하세요. 금일은 22년 조선소 실적을 좌우할 후판가격 협상에 대한 시장 상황과 어떤 결론으로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판가격에 대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상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후판가격 협상이 조만간 시작이 될 것이며, 후판가격의 협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의 2021년 후판가격은 어떻게 협상되고 마무리되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후판가격은 톤당 70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2020년 60만원에 대비하여 플러스 10만원 상승한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후판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은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철광석가격은 톤당 약 170달러대를 형성하였으며, 제철용 원료탄의 가격은 톤당 120달러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후판가격은 톤당 110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70만원에 대비하여 플러스 50만원 상승한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후판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은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후판가격 협상이 있었던 시기인 중반기 철광석 가격은 톤당 약 220달러대를 형성하였으며, 제철용 원료탄의 가격은 톤당 215달러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후판가격을 협상할 당시에는 철광제의 원재료인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이 상반기 대비하여, 철광석은 플러스 30% 상승, 원료탄은 플러스 80%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철광업체의 협상력이 조선업계보다는 높았으므로, 후판가격의 상승이 상반기 대비하여 플러스 57%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후판가격이 톤당 50만원 이상 인상이 되면서, 각 조선소는 후판가격 인상분을 공사손실충당금, 한국조선해양 8,960억원, 삼성중공업 3,720억원, 대우조선해양 8,000억원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조선소의 실적은 악화되어 적자로 대부분 전환한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후판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망하여 봅니다. 첫째로 철광제의 원재료인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 변화를 살펴봅니다. 21년 12월 말 철광석 가격은 톤당 약 115달러대를 형성하였으며, 제철용 원료탄의 가격은 톤당 34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년 하반기 후판가격 협상 당시의 원재료 값과 비교하여 보면, 철광석은 마이너스 48%로 하락하였으며, 원료탄은 플러스 58% 상승하였습니다. 후판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두 가지 요인인 철광석 가격과 원료탄 가격의 변화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은 같은 방향인 커플링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2021년 하반기의 가격 변화는 철광석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 원료탄의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철용 원료탄은 고로의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 역할을 하는 원재료입니다. 원료탄은 철광제 생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가격 급등 요인은 수급 불균형입니다. 현재 원재료 가격 동향을 보면 원료탄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을 낮추는 것에, 조선업계와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철광 생산에 대한 전망입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광 생산량을 감산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둔화, 특히 부동산 침체에 따른 철광 수요 부진이 철광석 수요와 원료탄 가격은 하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은 2월에 개최되며, 올림픽 이후 중국의 철광 생산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한국조선소와 철광업계 간의 후판 가격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철광제 생산을 증산한다면, 시장에 많은 철광제가 풀리면서 시장의 철광제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철광제 생산을 증산한다면, 철광석 수요도 증가하고 철광석 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 있으므로, 철광제 가격의 조정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철광제 생산을 증산하지 않는다면, 철광석과 원료탄의 수요는 감소하여, 한국 철광업계의 철광제 가격은 하락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철광업계와 조선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에서는, 조선업체가 유리한 측면으로 흐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조선소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후판 가격 협상이 현재 상태 유지 또는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22년 조선소 실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의 향방에 따라, 신조 선박의 선가의 방향도 좌우될 것입니다.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 선가도 함께 하락하여, 시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 인도 기준으로 선가 조정되어 선박이 계약되기 때문에, 현재의 후판 가격이 미래의 조선소 실적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2년의 조선소 실적은 2년 전 수주한 선박의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후판에, 상반기 후판 가격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며, 실적도 함께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간의 후판 가격 협상과 결과가, 선박 신조 시장과 조선소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원만한 협상으로 마무리되어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